여정연의 모바일 포렌식 hddtrade.com 휴대폰 어떻게 고를까 모바일 포렌식은 모바일 기기를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과학수사기법을 말합니다. 모바일 기기가 정교해져서 저처럼 분석하거나 수리하는 사람은 업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최신폰인 a42, s21 등에 적용되는 분해 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압착기와 헤라가 없으면 최신폰은 분해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분석이나 수리가 힘들어지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폰을 고를지 결정하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출고가 189만원에 귀족폰이라고도 불리는 제트폴드2를 보내드립니다. 약정을 하면 구매가는 10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약 제트폴드2가 두껍게 여겨지면 s21이나 화면이 큰 s21 울트라 또는 노트20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출고가가 99만원을 넘어 할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퀀텀2는 s21에 비해 sd램이 6기가 플래시가 128기가로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양자 난수칩을 사용하여 보안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출고가 50만원 이하의 저렴한 폰에 모바일 게임을 즐긴다면 a42를 추천합니다. 가격을 생각한다면 30만원대의 a30이나 20만원대의 a12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에서는 일부 디지털 약자분들이 선호하는 폴더폰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센터에서는 전화번호, 메시지, 일정, 사진, 동영상, 녹음 컨텐츠 등 데이터는 다른 매체로 이전하여 주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에서는 스마트 스위치라는 앱을 출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휴대폰을 사용하든지 주요한 데이터는 크라우드나 컴퓨터에 백업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